할 거잖아요. 사실혼 관계지. 나도 사실혼 관계를 갖고 싶다. 그게 좋아. 산동에 한 놈 내리나? 저게 교회 가나? 시공 가네? 아 교회 간다. 근데 아직 마음의 상처가 잊혀지지 않았어. 왜 저번에 당똑집녀는? 야 천가대. 왜 당똑집녀는 안 됐어? 걔는 개구고. 힐 형이 뭐라 그랬지? 똥집녀 안 빠이빠이 했어? 걔가 안 잊히신 중이구나. 똥집녀 만나지도 않았어요. 산동에 한 명 내렸어요. 아니? 내렸어. 내가 교회 쪽에서 그쪽으로 빠지는 거 하나 봤어. 어허. 3층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네. 3층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네. 3층 집으로 갔는데 근데 밀동이 왜 맞았냐? 낙대미 집. 낙대미 집. 낙대미 집. 아 왜 그래야 되나 먹어지지도 않아 아 아 아 어 이렇게 으 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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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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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빠진 놈 안 보이네 응 벌각장 앞에 가세요 네 분명히 2-3 끝에 떨어졌는 줄 아나 뭐 째려보고 있었어요? 어디서 종사무소 터신 분? 나요 안 털었어 나요 제가 털었어 둘둘 지니 잠시만요 이 새끼 어디갔지? 내 옆에 싸우고 바로 내 옆에 싸우고 바로 내 앞의 집 여기 있네 여기 3렙 가방 하나 둘 하나에 둘 확인 하나는 큰 집 쪽으로 갔고 하나는 여기 뭐야 어... 한 놈이 날 쌌는데 여기 옆에 2층 집 있어요 바깥에 땅불 같은 집 하나 어... 거기 하나 있어 이 새끼 다 아는데 어딨는지 앞집으로 갔어요 나 큰 집이 있는 쪽으로 빨간 지붕 있는 집으로 나한테 하나 붙으면 피해 형한테? 내 옆집 사운드인데 나 있던 집 붙었어 내 옆집 사운드 나 아니고? 넌가? 이건 난데 어... 그건 너고 너 태도 어떻게 하냐? 아 내 옆집 사운드 내 옆집 사운드 내 옆집 사운드 한 벼락 아 발견 아 미쳤나 어디야? 한 벼락 거기 있네 뭐야? 왼쪽에 하나 더 2층 집에도 둘 기절 둘 기절 둘 기절 셋 기절 둘 기절 셋 기절 둘 기절 둘 기절 시끄러지 않게 새끼야 하나 여기 있어요 내 밑에 백업 백업 다 컷 와 미쳤네 오 잘 쏜다 영상 올리겠네 이거 영상 요즘 맨날 올려 이 아줌마 파밍하지 말고 비켜 다 야 보정기 떨궜다 소염기 4배 하나 남아요 음 나 4배 있어 봄일이 없네 아 씨 구상 먹어야 되는데 여기 대탄 오빠 여기 구상하자 삼내 가방 내가 구상 2개 내가 구상 2개 아 아니야 나 하나만 줘 하나만 줘 도시야 하나만 가져가 가지 있어? 세탄은 어디 있을까 거기 있어요 세탄은 며락시체에 없는데 4배 여기 4배 안 가져갔네 아무도 4배 다 있어 나 4배 있어 있어요 나 수류탄 겁나봤는데 여덟 개 4배 여기 2랩 2랩 뚝배기 스피커 쓰고 끝인가? 네 일단은 음 여기 집 다 안 턴고 5미리 여유있는 사람? 나 188 저 136발 나 68 나 60발 나 68 여기 엠포 엠포 쓰실 분 없으면 될게요 나 엠포 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파츠 저기 있는 거 가져올게 알려줄게 큰 집에 있어 파츠 큰 집 여기 파츠 엄청 많아 저기만 있으면 돼 나는 여기 엠포 나 있는 집 1층에 XR 데킹만 있으면 돼 네? XR 데킹 어디에? 어디에? 노란핑의 1층에 있어 응 거기 여기 개머리판 내가 챙겨갈게 응 아 도핑제가 하나도 없네 나 246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? 몰라 나오던데 나 둘둘만 줘 둘둘씩만 삼내 가방 다 드셨죠? 응 응 루시아 나한테 여기 2층에 개머리판 떨고 놓을게 대탄도 있다 2층에 아 아 대킹 대킹 없는 사람? 없는 사람? 나 줘요 나 그냥 대탄이야 응 내가 어떻게 뭐 아이고 흠 올라갈게 다시 도핑 제달라며 응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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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머리판은 다 있지? 네 네 네 행동은 왜 죽었어? 말 없게 맘에도 없는 소리를 세킹 주세요 네 나 5미리 지금 5미리? 5미리 40발만 줘 나 지금 70발 루시 루시 아저씨한테 적 아저씨한테 적 적선 좀 해 혈 혈 받으러 왔다 혈 혈 받으러 왔다 가야 돼 우리 네 SR 대킹 못 봤지? 못 봤어요 네 빨리 말해준다 올라가는 거 보자마자 말한 거예요 쌀이 컨트롤 플레이를 목적으로 왔구나 시국이 안 털렸는데 시국이 안 털렸는데 철어도 될려나 되겠는 어? 철고 뛰죠 응 털러 되겠다 여기 카구팔팔팔 또 있다 어? 나 줘 1층에 입구 쪽에 입구 쪽에 반대편 먹었어 아무것도 없지? 앵글 필요하신 분 없죠? 응 앵글 손잡이 나이 응? 나 나 나 필요하다고? 빨리 말하란 말이야 아줌마 형 SR 대킥 아 대탄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주워줘 나 안 들어갈 거야 내 거는 어 야 루시아 이거 대탄도 좀 줘가라 나 무겁다 아 근데 내가 왔어 나 왔어 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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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30초 어 살 아파 아 차 젠 된 것도 없어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앙 아 아 아 아 아 아 오타는 다 먹어와 무겁네요 구상을 버리고 먹어 구상을 버리고 먹어 우리 5단 쪽 3렙 가방 3렙 가방 다 있을걸? 피해령 지금 5탄 몇 발? 30발 더 드릴게 어째서 저기 온다 애들 60방이야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언덕으로 가내줘 언덕으로 가내줘 1대 2대 1디절 킬 가야 돼요 내 거 킬은 왜 안 떠? 난 아니야 갑시다 떴다 친구 죽였다고 화났다 친구 죽여서 화났어 어머 딴 데서 날아오는데 걔야 걔 언덕 빼기 위에 어머 아 짜루서 쏘는구나 나바 쏘는 거 같냐 야 여기 가야겠냐 여기 가로질러 가야죠 이제 일로 이렇게 가야지 어머 야 진강에 쏜다지 솔직히 이건 딴 데인데 발포 소리가 안 나는데 총성이 오른쪽 뭔가 수면 같은 걸 씹는 거 같은데 어 총알만 박히는데 나 박혔어 핵은 아니고 존나 못 쓰는 거 보니까 아니 C브레꺼 나는 죽이지도 않았는데 나는 속속 지랄이야 어머 진짜 미쳤나 아까 그 새끼네 콜라 많은가 보네 아 기분 나빠 김 모찌 김 모찌 됐으네 모찌 맛있는데 아 모찌 무슨 맛이에요 모찌 찹쌀떡 아닌가 모찌가 그냥 응 좀 다르지 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찹쌀떡 응 찹쌀떡 모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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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어들고 있어 우리 뒤쪽은 없나 연구소 중에 천분대 옆쪽에서도 청소리났네 아니다 병원 쪽 이구나 저쪽 핑찌근집 거기 고급 떨어진다야 다행히 가까이 아무도 없었어 응 어 가까이 하나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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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 어디? 나무에 가렸어요 S 방향 돌루 뒤쪽으로 붙어오라 붙어야돼 어차피 저쪽에서 올라가지 뭐 우리도 가야돼 쟤 딱구 가요 우리 어차피 뒤치기 당하니까 왼쪽 왼쪽 컷 5mm 좀 이야기해 5mm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요 SR 배턴차 아니 저기요 수류탄이 겁나 많구나 아니 저기요 왜요 왜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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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초 네 어우 무서워 아 저 집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저거 어 아니요 형 그냥 왼쪽 단차로 가요 그럴까? 어쩔 수 없어 그럽시다 어 했다 위에인가 차는 언덕 쪽인 것 같은데 앞에 쪽에도 있네요 수납소리 났는데 네 여기에 숨어있는 새끼들만 넣어 대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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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해변가 쪽에 보급 떨어져 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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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휴 지랄 저거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밀바스에서 기어가서 끝까지 단차까지 기어가야겠는데 막판에 도핑하고 뛰어야겠다 W? W 둘 NW 300 난 안보이지 아 보인다 단차로 들어갔어요 어 나도 단차로 들어갈래 한 대 차면 안 돼 어 우측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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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에서 쏘는데 옆에 왼쪽에 차 뒤에 차 섰어요 섰어요 어? 아 옆에 집 저깄다 75 75 75 운동나무 나 못살리지 아뇨 살려볼게요 쟤 루시는 루시는 안 돼 이쪽으로 더 와요 30초 남았어요 저 새끼들 계속 쪼고 있네 제가 하얀 집 저기 집 앞에서 하나 뻔하자 언덕 올라간다 시간이 안 돼 미안하다 우리 풀 토핑 쟤는 언덕에 대해 뭔 생각으로 저렇게 싸우지? 왼쪽 언덕? 모르시 뭐 아이디 그지같은 애한테 죽었어 여기 스모그다 아직 있어요 어 거기 있어요? 바로 왼쪽에? 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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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죠 폭탄이죠? 있어요 좀 더 위로 샷 오 샷 하나 더 나이스 바로 사로 수류탄 수류탄 저 시끼들 저 시끼들 저 시끼들 오빠 나오지? 응 봤어 왼쪽 9 아이 아 너무 무리데쓰